자 그럼 시작 이 수련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오 열심히 해보시오 떨어진 곳들은 죽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오 자 죽음만 버티시오 3 2 1 시간이 다 되었소 허허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몇 번만으로 불가능한 수련이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그 그렇소 다른 수도순들이 수십번을 시도해서 겨우 성공하는 수련은 저렇게 간단히 다른 수련들도 그렇고 범죽지 않은 인물이야 진랏다 여기서 뭐하고 있소 스, 스승님 허허 나 때문에 일어나지 말고 계속 명상이 나시오 그나저나 열심히 군 그대는 허허 아닙니다 그저 달을 바라보는 게 좋은 것뿐이니까요 그렇구만 그대는 인간과 옴닉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오 네? 아... 음... 저는 달이 되고 싶습니다 달? 서로가 싸우고 닫히는 이 현실의 어둠 속에서 작지만 빛을 비추어 어둠 속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승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혼자서 빛을 낼 수가 없고 태양이 있기에 밝게 빛나니까요 다시 한번 이 수도원의 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쨌든 너무 늦게 있지 말고 들어가 쉬시오 나리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소 저... 스승님? 응? 괜찮으시다면 아까 그 질문에 스승님은 무슨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소 아... 알겠습니다 이보게 제니아 타요 네 스승님 갑작스러운 부탁이네만 그대는 내 후계자가 되는 게 어떻겠소 다음날 자 모두들 조용하십시오 곧 몬다탄님이 오십니다 어? 오셨습니다 정숙! 정숙! 흠흠 모두 좋은 밤 보내었소 내가 그대들을 이른 아침에 모이란 이유는 중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부른 것이오 난 이 수도원에 있으면서 나의 뜻과 가치하고 제자들을 양성할 후계자를 찾고 있었소 그리고 어젯밤 그런 자를 찾을 거 같소 자! 모두 인사하시오 그대들도 잘 알다시피 매우 성실하고 신념이 강한 옴닉 젠야타라 하오 아... 안녕하시오 젠야타님? 지금 후계자라고 무슨 사안이 갔더니 어젯밤 내가 젠야타에게 후계자가 돼달라고 했지만 그는 아직 수련이 부족하다고 바로 거절하였소 하지만 계속되는 내 부탁에 그도 마음이 흔들렸고 오늘 아침 나에게 찾아와 후계자가 되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소 만약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한 명이라도 의의가 있으면 바로 포기한다고 말이오 그래서 난 그대들에게 묻겠소 젠야타가 그대들을 이끄는데 불만이 있는 자가 있소 젠야타님, 당신은 우리와 사원을 이끄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부디 몬다타님을 이어 그의 후계자가 되어주십시오 젠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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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테카르타 몬다타의 후계자가 된 젠야타는 새 이름, 테카르타 젠야타가 되어 이 수련을 이끄기로 결정되었소 젠야타! 젠야타! 자, 다 되었소 감사합니다 어떤가, 후계자가 된 기분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네요 곧 실감이 날 것에 이건... 런던 시장의 공식적인 조대장이오 이걸로 우린 인간과 옴닉의 평화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오 죄송합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응? 원래부터 생각해왔던 것이지만 저는 인간과 옴닉에 대한 조화가 교조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개체와 개체 사이의 교감과 어울림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스승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런던에서의 연설은 잠시 접어두시고 개개인과의 교감 형성에 중점을 두시는 것은 어떨지요? 흠... 하지만 우린 연설을 통하여 많은 인간 신도들을 양성했고 또 빠르게 다른 국가들에게 전파했다오 그대의 생각처럼 한다면 확실히 개개인과의 교감이 두터워지겠지만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엔 신앙의 전파력이 중요하다 생각하오 그리고 이번 런던 연설은 다른 때보다 큰 무대이기에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오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흠... 생각이 차이인가? 일주일 뒤 이복이들! 어! 원다트! 혹시 오늘 젠냐타 본 적 있소? 아니요 저희도 못 봤습니다 이상하군 밤이 다 되어가는데 어디 있는 거지? 음? 이건... 안녕하십니까 스승님 젠냐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 사원과 스승님에게 이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전 스승님과 런던에 대한 의견 차이 이후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스승과 그의 후계자가 서로 지향하는 방식이 다를 때 그들에게 배우는 수도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스승님과 수도원들에게 걸린돌이 되는 저는 이 수도사를 떠나고 제가 지향하는 방식을 따르려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훌륭하신 스승이었습니다 부디 저보다 마음이 바르고 어진잔한 새 후계자를 정해 이 수도원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을 존경하는 테카르타 제녀타가 허어 떠나기 전에 여기 들릴 줄 알았어 아! 스, 스승님! 절 말릴 생각이라면 아니 말릴 생각으로 온 게 아니오 단지 그대와 마지막으로 함께 다를 보고 싶었어 그렇군요 혹시 예전에 여기서 했던 대화를 기억하시오? 그 무엇이 되고 싶냐는 대화 말이십니까? 그때 스승님은 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죠 그렇소 나는 말이오 눈동자가 되고 싶소 눈동자요? 인간이 옴닉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오?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 할 때 타이델 눈을 보면서 교감을 하고 마음을 들여다본다오 그러니 인간에게 눈동자란 지지의성과 같다는 말이오 하지만 옴닉의 눈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기에 인간은 옴닉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적대시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오 그래서 나는 옴닉과 인간의 눈동자 같은 존재가 되어 서로의 진실성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오 그렇군요 제녀 타여 그대가 긴 여장을 떠날 때 타인을 유심하거나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를 보았다면 그대가 그대를 눈동자가 되어 그 속으로 들어오라 하시오 그리한다면 서로의 불신을 씻겨내려가고 믿음과 진실성을 볼 수 있을 것이오 스승님의 그 말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만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보게 젠니안타 네? 내 이별 선물이라고 가져가시오 이... 이건... 그 구슬들은 남을 구해줄 수도 지켜줄 수도 있다오 처음에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그대라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이오 떠나서도 그대를 잊지 못할 것이오 부디 그대의 뜻이 이루어지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님 괜찮다면 런던 연설대 한번 들려주시오 하하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런던 왕의 길에서의 연설이 열렸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열광했고 그가 원했던 방식대로 옴닉과 인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거기 있던 옴닉과 인간 그 누구도 그런 비극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거기 있던 그 누구도 말이다 그대는 무엇이 되고 싶소? 저는 달이 되고 싶습니다 스승님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말이오? 나네는 인간과 옴닉에게 눈동자가 되고 싶소 그럼 주님은 제미야 타여 비록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를 먼저 떠나게 되어버렸지만 나는 항상 그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봐주겠소 걱정 마세요 스승님 제가 되려는 달과 스승님이 되려있는 눈동자의 뜻을 계승하여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시지 말아옵니다 1 첫째 날 인간과 옳 slider 상당이 성보 desapare creep 운adows 3四소 인간과 옳 ис만 감사합니다.